아이고 오랜만이요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설리 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를 서 따로 적어간다 땅에서 불꺼운 소산 나 아우니타 개봉 던지 구르구 감옥 속에 쌓여왔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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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흠 어기야 반가웠어 녹음이 시킬거야 이거 이거 가르쳐줄게 이거 개구리 타령 흥 타령 배우고 개구리 타령 배우잖아 개구리 타령이 있는 거니까 먼저 하나 배워보러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도 반가운 사람 막 기다리던 사람이 딱 오면은 이렇게 합창을 불러줘 반갑네 반가워 시작 중중머리 시작 반갑네 반가워 그 다음에 눈 속에 춘풍 솔리 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시작 합해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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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래서 따로 죽었나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하나를 characterize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 따라 가져올나 따라 가져온 나 따라 가져올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땅에서 불 끈 불 끈 불 끈 불 끈 불 끈 솟았나 하우니 다기봉 터니 하우니 다기봉 터니 다시 하우니 시작 하우니 다기봉 터니 다기봉 터니 다기봉 터니 다기봉 터니 다기봉 터니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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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검 속에 쌓여왔나 시작 우르검 속에 쌓여왔나 그렇게 개고리 타령 가사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자메기 뒤에 개고리 타령 개고리 타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거기를 설리춘 설리춘풍이 춘풍이 춘이 네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돼 설리춘풍이 반가워 시작 설리춘풍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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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춘풍이 반가워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이렇게 가뿐하게 춘풍이 반가워 이거 짧아 설리춘 리도 작고 설리춘풍이 반가워 그래 팍팍팍 이렇게 설리춘풍이 반가워 시작 설리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갖다가 이제와 그 똑같아 갔다가 이제 와 갔다가 이제 와 그렇게 음이 안 떨어져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러고 말고 그렇게 음이 똑같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이제 와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죠 그게 반갑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반갑게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하나 아래서를 세 번째 바깥에서 시작해 주면 좋아요 하나 아래서 떨어지었나 하나 아래서 떨어지었나 또가 여덟 번째 바깥에서 또 하나 아래 하나 아래서 떨어지었나 그러니까 여덟 번째 바깥에서 또 아니 떨어지었나 하나 아래서 떨어지었나 하나 아래서 떨어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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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바깥이 어디에서 나와요? 너에서 떨어지었나 그러니까 아홉 바깥을 치고서 사이 바깥에서 아홉 바깥과 열 바깥이 사이 바깥에서 떨어지었나 이렇게 떨어지었나 나 떨어지었나 그래서 그리고 열 바깥에서 저었나가 나와줘야 돼 저었나가 저었나 그러니까 저었나 저었나야 그러니까 저었나가 두 박자지 저시 두 박자 나가 한 박자 떠는 여덟 아홉 번째 바깥까지 가서 사이 바구로 어이? 그러니까 떠, 러 떠, 러 러가 어디에서 나와주냐면은 어 저기 뭐야 그 사이 바깥에서 떠, 러, 저, 건 나 어 아홉 번과 열 번의 사이 바깥에서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뭐야 떠가 어 한 박자 반이라는 거야 한 박자 반 한 박자 반이 좀 더 되지 그지? 또로 저었나 또로 저었나 시작 또로 저었나 또로 저었나 또로 저었나 또로 또로 저었나 금만로 또로 저 옴나 그러죠? 하나하래서 이것도 하나하래서 시작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하나 둘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이렇게 다시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시작 하나 둘 하나하래서 떨어졌나 땅에서 불 끈 불 끈 두 번 다 불 끈 솟아야 되니까 불 끈 솟는 거야 땅에서 느닷없이 불 끈 솟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목이 음이 높아 불 끈 불 끈 시작 불 끈 그래야 불 끈 솟지 솟아나 솟아 Remember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하운이 다기봉 터니 하운이 다기봉 터니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잘하네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네 번째 박에서 구르검 속에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그쵸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그렇죠 반가워 반가워 그렇죠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가 아니에요 반가워 이렇게 같이 붙여야 돼요 반갑네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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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처럼 반가워 하는 것처럼 반가워 하지 않잖아 말할 때 반갑네 반가워 그렇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시작 솔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시작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잘하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쁘게 이쁘게 빼 뒤로 빼 이쁘게 살짝 빼면서 살짝 서름조를 섞어 너무 반가워서 살짝 슬펐어 그동안 보고 싶었어 그래서 약간 슬펐어 안 봐서 그래서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약간 슬퍼 그 슬픈 감정이 보고 싶었던 감정이 묻어있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우리가 먼저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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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하나하나 해서 두 박자 쉬고 세 번째 박에서 하나하나 해서 하은이 다기봉톤이 하은이 다기봉톤이 하은이 다기봉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꿈 우리 이럴 때 하다못해 꿈이라도 핑계를 대잖아 내가 너 저번에 꿈을 꿨거든 근데 너 봤네 그렇게 꿈에서도 너를 봐서 반가운 거잖아 근데 그날이 마침 여름인가 봐 하은이 뭐 꼭꼭 여름구름이 아니라 아주 반가운 구름이 막 반가운 구름이지 구름이 막 다 뭉게뭉게 막 이거더니 그 구름을 뱅게 댄 거야 구름이 하도 그냥 이쁘게 뭉게뭉게 하더니 그 구름 속에 네가 쌓여온 거야 그 구름 타고 온 거냐 말이야 이거야 우리가 너무 반가우냐 네 꿈꿨어 얘 그러더니 너를 본다 이러든지 이제 아니면 허우 오늘 좋은 바람 부는데 네가 왔네 뭐 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하늘 핑계대 저기 막 구름이 막 뭉게뭉게 막 이렇게 하더니만은 구름이 이뻤어 그날 그 구름 핑계를 대 구름이 다기봉톤이 그 구름이 쌓여왔나 봐 너가 아니면 땅에서 갑자기 불꽃 솟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왔어 그거거든 얼마나 반가우면 그니까 하우 하우니 타기봉 하우 음이 어떻게 했어? 아까 음 뭐였어? 하우니 타기봉 아니 처음부터 하자 반 반갑네 반가워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우니 타기봉 타기봉 하우니 Summer 하 щ강 하우니 타기봉 터진 다기봉 던지 다기봉 던지 다가 두박자에요 5-6박에서 다기봉 던지 다기봉 던지 시작 다기봉 던지 터니가 10박에서 나와주면 돼 다기봉 던지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그 다음에 이거 배워야 돼 아하하 시작 아하하 그 다음에 아하하 네 번째 박에서 끝내줘야 돼 아하 하하 아하 시작 시작 이거 려보 시작 아하아하아 아아하아 시작 아하아 아하 아하아 아하하하 이렇게 아하하하 아하하하 천천히 다시 세그룹 해주게요 시작 할아벌 할아벌 그죠? 아하 아하 어려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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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하 아하 그 다음에 아하 아하 시작 아하 아하 다시 아하 아하 시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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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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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솔찬히 성가신 분들이요. 아 를 가지고 머슨 머슨 다 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가니까 아 를 가지고 온갖 멋을 다 냈어. 그거를 천천히 따라서 이런 만화만 해도 어디 가서 자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을 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이런 멋진 감탄이 어디 있냐고. 아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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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시작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그쵸? 아 answer 아 아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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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퀵 오How 오오기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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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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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시작! 아아... 어... 아아... Taiwanese 그거예요. 드든 안드든 한 번 처음부터 거기까지 붙여볼게요. 아 를 시작 시작! 원래 이것도 어응도 한 번, 한 박을 넘고 두 번째 박이소야 돼 그게 더 리듬이칼해 시작! 다시! 반갑네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그러지! 설리춘풍이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잘한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따로 저것 나 하나 아래서 따로 저것 나 땅에 바로 저것 나 땅에서 하나 아래서 따로 저것 나 땅에서 땅에서 불끝 솟아 땅에서 불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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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불끝 솟아 나 잘하셨어요 불끝 시작! 불끝 솟아 나 다 우니 다 기봉 던지 시작! 다 우니 다 기봉 던지 다 우니 시작! 다 우니 다 다 다 다 우니 다 니가 저기 이가 네 번째 박에서 끝나줘야 돼 하운이 시작 하운이 그러니까 하가 두 박자 운 한 박자 이 한 박자 가면 돼 하운이 다기봉 다는 두 박자 다기봉 던지 시작 하운부터 하운이 다기봉 던지 하가 두 박자 운 한 박자 이 한 박자 다는 또 두 박자요 그죠 하운이 다기봉 던지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시작 구르검 속에 쌓여왔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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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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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학 fer 보기야 모기야 하하하 아 교 отправ 시작 방원님이랑 같이 한번 살짝 집어넣어요 아 그건 내가 도와줄게 그거는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요 왜이냐면 음이 아 가지고 열음을 내잖아요 너무 높지? 너무 높아 그것도 높아 더 내려 그래 그 음이 시작 반갑네 반가워 설리춘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안에서 떨궜쳤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다운 이따기 봉턴이 우르검 속에 쌓여왔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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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거거 어기라 왜냐면 맨날 우리 여성들 편한 목으로만 하니까 남성 회원님들이 너무 친척하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줘요 한번만 더 예 녹음했으니 집에 가서 이래서 예예 한번만 더 해 그 목을 그 목을 한번만 더 해봐봐 그 목으로요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었 반갑네 반가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 길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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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네 반가워 그렇지 솔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따라 저것 나 땅에서 불 끈 솟았나 다운 이따기 봉 허니 구름 감 속에 쌓여왔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흥 어흥 어귀야 그냥 반가워 요성 편한 창으로 반감네 반가워 시작 반감네 반가워 반가워 설리춘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와 하늘에서 따라서 온나 땅에서 불꽃 솟았나 아우니 다기봉 터지 끄러 곰 chose book 이어왔나 고걸 고것을 우리 For a Future 오신 짐에 극을 했더니 마는 그것이 쉬운 노래가 아니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겨 이 노래가 어려워 그 대신 개구리 사령 중에 하나는 배운 거지 뭐 그 대신 개구리 사령 중에 하나는 배운 거지